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권의식에 갇혀 의료체계 무시 조선일보의 어제 온라인판에 일면 톱기사의 부제목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거든요. 이게 의사들이 분노한 거거든요. 의료체계가 있잖아요. 항상 아쉬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항상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사문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홍준표 이재명 헬기 탈 수도 있지 특혜 12위 유치 조선일보 1월 5일자 기사인데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니까 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만 1천 명 정도가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95%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보통의 여러분들 법감정이라든지 양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언을 홍준표 씨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 홍준표 씨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톡톡 쏘는 글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관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종류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항상 대접만 받으니까 이제 홍준표 씨도 검사 시절에 항상 영감님 영감님의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의원님 의원님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 시장님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게 컸지만 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젖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나라에서 인사를 하면 다 여러분들 검사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공청관리비원장도 판사 출신이고 사람만 하면 다 판사 검사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다 그러니까 다 동질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나라가 모든 자리에 다 판사나 검사를 채우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재풀이 검사풀 밖에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청자 의견을 여러분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걸 보시기 면 여러분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 이제 1만 5천 명의 여러분들 설문에 응해 가지고 94%가 올지 않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분노했는가 하니까 댓글이 421개가 여러분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신문하고 또 다르게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정치계를 떠나야 됩니다. 찬성이 81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거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홍준표 의원 또한 특권의식을 갖고 계시기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특권의식에 많이 젖어 있겠죠.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검사로 지냈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선거에서 가끔은 이렇게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비교적 한 30년간 정치계에서 그냥 그대로 잘 나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 발언 보고 제가 홍준표 씨의 시사 논평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주 다루지만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또 큰 꿈도 있을 건데 글을 좀 이렇게 경박하지 않게 어제 쓴 글도 굉장히 좀 경박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유튜브들이 털 유튜브 그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같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좀 품격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람처럼 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특권의식에 찌던 사람들은 이제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안관 님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 본질 태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지만 글도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공직자로서 특권의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니 어떤 인간에게 저를 맡기겠습니까 83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설문조사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 댓글 남기신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은 다 교육을 잘 받고 했기 때문에 정치인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이거 분명히 문제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홍준표 씨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좌파짓을 합니다. 189명이 찬성인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홍준표 씨는 자기 중심으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이런 공감 능력인데 대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음련한 평소의 특권의식에서 나온 갑질을 넘어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말이 셉니까 당신들이 뭔데 특권의식을 누리고 그걸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냐 이렇게 삿대질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76명이 여러분 찬성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은 더 여러분들 사정을 잘 아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경상도 쪽을 커버하는 헬리코터가 두 대인데 그날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가득도에서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의 서울 노들섬까지 이재명이 두 번이나 사용하는 바람에 경남 지역에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 비행기를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6명의 이름 찬성하는 겁니다. 이제 홍준표 씨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본인들이 지배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 분은 이분의 정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당신은 오리알 신세대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60명이 찬성하는 거죠. 한때 대권 후보로 나서기도 하고 차게 이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경박하지 않게 어제도 제가 홍준표 씨의 그런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튜브가 그거 하더라도 이재명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유튜브 자체를 전부 뭡니까 좀 천박한 표현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특혜를 누려온 정치인에게 그 정도 상처에 병원 헬기를 제공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42명이 여러분들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권이 싹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으니까 선거가 이런 장악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 것 새로운 계급들이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선거 문제를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준표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대권에 점점 더 멀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실수를 하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홍준표 씨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홍준표 씨는 자기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 공감능력이란 것이 한 분이 말씀을 잘 하죠.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냐. 공감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안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표를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 잘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은 마데칼솔을 바르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됩니다. 상처 나는데 국민약이 여러분들 마데칼솔이니까 저 같은 마데칼솔 여러분들 붙이고 데일밴드 붙이겠죠. 홍준표 씨는 입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구 시장으로 옮긴 이유는 다음 대선까지 조용히 중앙에서 떠나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제발 가벼운 입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조국수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조국수호가 제명수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홍준표 씨는 이상하게 망가집니다. 어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그런 홍준표 씨의 발언도 보고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경박하게 글을 쓰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수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도 기득권이라고 편을 드는 겁니까 여기 한 분이 더 여름 직설들 이야기하셨네요. 왜 옳지 않느냐 하면 정치인은 특헌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짓입니다. 국민이 당신들을 떠바뜨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처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전 서열 8이면 법을 어기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준표 씨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잊어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여러분들 설문조사하고 나서 4,500명이 여러분들 댓글 다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홍준표 씨 끈이지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도 말이든 그리든 참 이렇게 가려서 하고 조금 순화해서 하고 좀 품겨있는 톤을 쓰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